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게임은 핑거스 크라이시스라는 손가락 모험 게임이라는 예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게임 시작 이 게임은 아주 간단해요 손가락이 모험을 해요 이 게임 보이시나요? 이 손가락 이 두손가락이 그냥 모험을 하는 게임이야 저도 아직 안해봤어요 아이 잠깐만 지금 보니까 여기 털있네 털 콧구멍 아니야 콧구멍? 아이 뭐야 이거 아이 화면 밑으로 내려가 오케이 오케이 부금이 없네 부금 또 오지게 한번 깔아줘야죠 뭐가 좋을까 조용한 부금이 왠지 아니야 아니야 만능센즈 아니야 아 이거 마음에 드는군 가자 가자 자 이제 여행을 손가락이 모험이 시작됩니다 점프 점프 저도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해봤어요 이거는 밟아서 못죽여요 올라가는거 봐 귀여운 손가락 이 코털 아니야 코털 아 이거 화면 코털 코털 저거 이씨 코털같은데 가자 오 오 오 와 뭐야 이거 피가 오 이거 닿으면 안 돼 죽겠죠 어 어 오 톱날 피해주고 이거 어떻게 피하지 아 여기 코털 코털 잡고 여기가 코 속인가 진정 여기가 코 속이란 말인가 안 돼 아 아 아 밑에 지렁이 있었어 어 아이씨 가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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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게 다 있고만 지금이야 어 잠깐만 아 저 지렁이 위치를 모르겠네 어 다다다다다다다 지금 바로 점프 이쪽으로 오 오케이 다행이다 어 이건 뭐야 사다리? 사다리 딱 봐도 타고 안타 어 뭐야 타야되는구나 아 사다리를 타면서 이동 오케이 클리어 아우 생각보다 쉽게 클리어했네 여긴 또 뭐야 아니 뭐 인조인간이야 어허 코 속에 왜 어 톱 톱이 있어 톱 톱날 아 뭐야 오 오 오케이 빨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어 얼마 안남은거 같다구 가자앜 새들이 새들이 여기 뭐야 나이스 데이 누구세요 나이스 데이 히 어허 헬로우 뭐지 어 루피 루피 아니야 이거 뭐야 아웃뉴 아웃뉴 윌 디스토리 마이크로 크로 뭐야 이거 어 하이 다양한 손가락이 있네 뭐지 어 얘는 또 뭐야 자고 있어 자는거야 뭐지 아이 뭐야 넌 또 누구냐 축구하니 흫 밀 유 조인 어 난 일단 먼저 바쁜일이 있기에 어 뭐야 비 케어풀 영맨 흫 뭐지 어 유적인가 오 유적이 들어왔어 다시 시작이다 어 가시 있어 가시 오오오오 아 뭐야 이거 아 꼈어 아이고 점프가 안늘렸지 아 밑에 가시 요렇게 오케 좋았고 오오 쭉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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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렇지 오오 한 번에 왔어 오 뭐야 코! 코가 있다! 코! 야 코 뭐야 아! 와우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흐흐흐흐 허어 어어 다행이다 뭐야 이거 뭐지? 오 이거 드리 결국 찾았어 뭔진 모르는데 찾았어 일단 엔딩이다 엔딩 아 이거 그거 같은데 흥 아 저 지렁이가 담배였구나 담배에 에이C 결국에는 코딱지를 팔려고 그렇게 모험을 했던거였어 에라이C 예 이거 손가락 게임 핑거스 크라이시스 라는 게임입니다. 감사합니다.